자 무기창 꺼내야 해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대체크파트입니다 오늘은 csgo 플레이하고 있구요 경쟁 못하고 있습니다 csgo 메인 컨텐츠 잖아 이거 말고는 뭐 일부 비신백은 별로 다들 안해요 제가 가볼까요 자 계속 지켜봐주고 왜 안오지 잡구요 옆에서 막 치네 뒤통수 치러 오겠죠 잡아주고 잡고 불쌍해 죽겠다 진짜 어 맞췄다 이럴때는 권총 들고 조지면 되죠 오우 위험해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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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네 83 달았는데 자 저희팀 한명만 들어오면 끝나네요 자 총 있을꺼니깐 이제 당당하게 권총만 들고 하고 죽구요 아깝구요 아깝구요 여기 총 없을꺼에요 아이고 아깝다 아이씨 아아 진짜 이게 원래 36발이었는데 24발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점점 잡구요 와 얘도 엄청 많네 지금 잡구요 어우 이거 뭐야 아 저 위에 있었어 기가 막히네 이래서 일부 이렇게 하는거에요 시간이 많으니까 총은 떨군거 쓰면 되고 자 여기 또 있을꺼에요 지금 자 막 들어오죠 장장하는거 잡고 올꺼죠 흐흐흐흐 오 다행이다 이씨 잡아줬다 아 꽁있죠 흐흐흐흐 마셨구나 어우 못잡았다 잡아두고 어우 이거 뭐야 이씨 옆에 두고 또 왔었네 잠깐만 이러면 지금 끝나는데 게임 빨리 한 명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봇이에요 지금 컴퓨터 자 조심하고 잡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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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샷 자 어 들어왔다 아 아니네 아직도 안들어왔어 씨 아 한 명 왜이렇게 안와 여깄죠 여기 어딘가 있는데 어디든 거기있어 여기서 맞았는데 아 아 와 옆에서 옆에서 친거 같은데 지금 아 이 형은 게임 끝나는데 한 명이 안와가지고 지금 와 저격질 보도 빨리 말야 되는데 아 끝났네 아 언노온 누구야 지지 지지 제 친구 또 이름 바꿨네요 기다려야 돼요 아 나가 되긴 한데 1등 먹긴 했는데 아쉽네 으음 아쉽다 으음 매치님 빨리 좀 되라 헬롱 빠라바밤 으음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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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크브 아이스크림 하하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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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류 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그 아이스크림 맞으셨고 그 아이스크림 스트로베리가 스크류 훔친 거랑 멜로나 롤론 아허헤헤 멜로나 야 롤론은 그래 한국에선 굉장히 비싼 예 US엔 8스틱이 6달러 근데 한국에선 롤론은 4각 쇼 쇼 ㅋㅋㅋㅋ 그러니까 400원다는 뜻인데 집 앞 슈퍼고 뭐 뭐 편의점에서 하나 사먹으려면 800원이긴 한데 또 2플러스 1하고 막 하잖아요 저희 집 앞에서는 그냥 400원은 팔거든요 반은 400원 코는 700원 이런 식으로 기참해비네 이거 재밌죠 이거 왔다 아깝네 잡으셨는데 자 이제 올라올걸 어우 못잡았어? 이걸? 아 피하네 돌아올 수 있거든요 와 깜짝이야 개 깜짝 놀랐네 바로 왔네 자 이제 어 바로 시작하네 뭐야 어 뭐야 이거 있었구나 아 뭐야 이거 잡수 있는데 아 길막했어 인간이 어이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뭐야 아노비스 심판 자 자 자 지금 할까요 헬로우 자 자 이렇게 빚어 지금 자 이렇게 빚어 지금 잡아줘 잡아줘 죽지마 제 친구도 죽었네 스티븐 스프븐 스크릭이 스티븐 스크릭이 스티븐 스크릭이 핳수 스킨 스 부 eter 재치 후야 사자우로 터트렸네 사자우 Russia Uh 친구야 사자우로서 터뜨렸네, 사자우 자전해기서 이제 잠수 타야죠 아아 나 진짜 아깝다 무리하면 안되는데 와 좀 난리 났죠 지금 다 적었죠? 여기가 은폐 은폐 좋아서 아이고 아이고 다 적었다 와 저거 아까 저거 이모탈 있잖아요 불멸 저놈이 진짜 잘해요 지금 조심해야겠다 자 폭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구사 계층 따라가고요 잡고 총 줍고 아이씨 이거 총 어 뭐야 이거 뭐야 깜짝이야 위에 있구만 잡고 뭐 이렇게 플래시 계속 터뜨려 어 어 잘 잡자 자 저기죠 아이씨 플랜팅 어이씨 여기 저기 오게 굳이 싸울 필요없어요 굳이 싸울 필요없어요 여기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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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폭탄 어딘지 몰라서 죽었네 이겼다 그래도 예이 위 메이킷 자 자 자 한판만 더 이거 들구요 흠 이게 36발이었어요 원래 그냥 장전해가지고 쏠 수 있는 탄수가 그때가 좋았는데 폭탄 던져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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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쏠 이 자식 더럽게 못하는데 이건 죽여버리게 제가 먹을까 오 큰일났다 뭐야 이거 죽어 죽어라 죽어라 쏠 아 이거 뭐야 왜 내가 맞어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소울만 살아남았네 자 이거 이기면 장지진입니다 진짜 위에 있잖아 탑사이드 오오 못 이겼잖아 나이스 트라이 흠 흠 음 불안기고 나 나 도웨어 간?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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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조심해서 소리내주고 소리내주고 정사기야 유리 깨지고 날이 났죠 지금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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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핀 플래시가 터져가지고 지금 자 위에 가서 한번 쏴 볼까요 아이씨 뒤로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슬슬 하나 개피인가 본데 안오는거 보니까 어딨어 그림 잠수차 타고 있어 음 잡았다 총 먹었으려나 아이씨 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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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별로인거 같은데 잡고 아 나이스 짱 오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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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뻔 쟤 지금 잘하자 자 이제 슬슬 저격 들어보죠 흠 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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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흠 흠 흠 흠 이거 최선 한 놈 먹을거에요 있죠 잡았다 이모탈 잘하는 놈인데 아이스 케이블 좋죠 그런 놈을 잡으면 진짜 아직 게임이 수월해지죠 전미 1등이거든요 압도적인 1등 조용 아이씨 이모탈 이모탈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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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笹 어 왔네 이제 권촌 사냥해도 되는데 아 아깝다 다 잡았는데 라스트원 백사이트 인사이드 에잇 나이스 어썸 Get up 나이스 땡큐 자 해볼까요 얘들이 저격을 조심하게 되죠 그러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요 자 이거 처음에 하나 잡긴 좋거든요 끊어먹기 오 여기 있다 잡고요 조심하고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군이구나 진짜 있었네 자 여기서 이렇게 풀어 잡고 여기서 라스트원 저기 있다 나이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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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쫙 삐고 해야지 허리 묶었다 근데 마이크가 좀 멀어가지고 여깄죠 피해주고 와 이걸 맞았어 와 재기라 어디야 저기 있네 저 위에 있었구나 저 위에 쓰면 좀 위험하긴 하죠 머리 잘 쓴거죠 잘 잡고 제가 더 점수 높았었네 아이고 바로 옆에서 죽네 제 친구 바로 대기 타고 있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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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돈이 지금 애들이 너덩넉하긴 한데 소울 소울 아우 오케이 총 줄래 했네 총을 사버렸네 자 돈 좀 애껴야겠다 자 이제 B쪽으로 가서 저격질 해야겠네 하바 고비 자 여기서 한번 보는거죠 궁금해서 한번은 고개를 내리밀거에요 오우씨 뭐야 몇까지 올라왔어? 큰일났는데 여기있죠 오우 저가 났네 한명 조심하고 너무 웃겨 노즈번호 잡았죠 지금 좀 올라왔다 죽었어 어.. 플랜팅 봄이 플랜트 저깄네 못잡았네 아 아깝다 씨 오 제 친구 잡았어 제 친구 잡았어 아아아아아아 노우 나이스 그치 그치 너가 아름다워 저 킥이 써가지고 해체했으면 끝나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제 친구 덕분에 저 사람은 안들어 가자 자 여기 대기 타고 언제 맞춰서 조심하고 언제 올지 몰라요 조심해야돼 여기 계속 있는게 나아요 그냥 죽기 싫으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드랩 빠오고 위로는 그냥 유리한 쪽으로 가면 돼요 무리할 필요 없어요 와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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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쭉 빼고 무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저희 쪽에 밀고 있으니까 와 씨 죽겠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와 이거 이씨 왜 맞고 야우 진짜 진짜 왜 처맞고 있어 이거 아 나 진짜 젓간네 진짜 아 욕하면 안되는거 죄송합니다 나이스 저격증 왼쪽에 있는데 어디가니 오우 멋있어 땡큐 Fantastic AK4 샥스 AK4 샥스 AK4 샥스 AK4 샥스 자 여기가 조심하기가 막아 봐야죠 조심스럽게 막아볼래요 잡고 아 시모프죠 나이스 멋있는 멋있는 총 조심해봐 조심하게 여기 있을거니 애들 다 싹 다 싹 다 여기 있을거에요 지금 아로나 여기 진짜 왜 일로 오는데 뭐야 절로 뭐야 커넥터로 왔다나 이 젠장 저격은 없었네 곱박수류탄은 하나씩 계속 있는게 나요 한번씩 폭탄 던지면 좋구요 한명이 지금 돌진해가지고 죽이려 했는데 제가 죽여버렸죠 폭탄을 잡았고 있네 조심해서 해야지 조심해서 조심해서 미친 솜턴 제대로 줌 좋겠지 아그너 플랜팅 자 저기있죠 젠장 탑스테일 장전할 시간이 높죠 아우 젠장 아우 젠장 아 나 진짜 이걸 왜 욕멋추냐 자꾸 남을 그런 시도였는데 아쉽네 아쉬워 젠장 저놈이 압도적으로 잘하긴 해요 저격으로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것이 자 지금 돈이 충분히 있네 다들 저것을 저는 뭐 이것만 들고 좀 싸워볼게요 그냥 왜 줬지? 줬으니깐 뭐 일해야죠 그럼 여기에 왜 안오냐 올 때가 됐는데 와 저격 지린다 아 이걸 왜 못 맞췄지 잡고 잡고 하우바꼬 비 귀엽네 노원 비 여기 갑자기 와가지고 나 죽이면 큰일나는데 설치하자마자 피하고 무조건 피하고 2층으로 가서 싸움되지 그냥 안전하게 나이스 나이스 어땀 안녕 다들 돈은 남아둘거구요 이제 이래서 연막트리트에는 중요해요 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죠 음 제가 폭탄을 좀 안쓰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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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오는데 뭐야 이거 뒤에서 오는데 뒤에서 오는데 뒤에서 오다 뒤에서 오다 뒤에서 오는데 왜 안들어오지 큰일났는데 와 깜짝이야 와 아이씨 쏘리 오 잘 잡고 오 나이스 개 영웅 아이씨 아이씨 자 이때를 위해서 돈을 낀 거죠 흠 아이씨 아이씨 여기로 올 거예요 멀쳐서 오자 정서 통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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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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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핳 진짜 다 개피 만들어서 진짜 대박이네 점수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자 자 이거 가자 원래 여기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오면 좋긴 좋거든요 근데 우리팀이 마침 커버도 잘해주고 저도 운좋게 안 걸려가지구 에이 메인 아 아깝다 와아 나이스 트라이 저쪽에 이모탈이 진짜 잘해요 아까도 제가 저놈을 죽여서 지금 이렇게 기회가 생긴거고 아 저 피존은 이게 피존이거든요 아 비존이구나 PP존 PPB존 이게 저한테 잘 안맞아요 피고공이 차라리 났고 차라리 MP7이 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칼질이많이당한거해가지고 진짜 테크라인이 제일 크죠 저한테는 테크라인 제가 제일 맛있었으니까 안아، 안아 Go, go go backdoor a b, or a ak 아 오케이 바로 잡았네 어어 탑사이드 나이스 나이스 오우 진짜 순간적인 판단 잘했죠 대이 프론트 하하하하하 위.. 야 위 고토 아이브이 고스루 투 티 베이스 에브리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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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키츠 땡스 야 폭탄 죽은거 좋네 이제 여기로 올 수 있어요 권촌밖에 없으니까 마운드 에이 오케이 뭐 다 잡았어 할게 없네 폭탄 여기 있는데 어디있냐 여기로 올 것 같은데 장절하는 소리가 우리쪽 공 아직도 건물 안에 있을 수 있구요 잡았다 나이스 이청은 제일 쪼앙 이빵 흠흠흠 유열 스포츠 연막당사 연막당사 치웠죠 자 저 인모랄인가 저거 제일 잘했던 애가 나가버렸죠 빡쳐가지고 저는 빡쳐서 나간거에요 예 한 20분 멀쩡히 하다가 나간거면은 그냥 빡쳐서 나간거에요 빡쳐서 아군 너무 못하니까 진짜 쟤는 진짜 잘했는데 아군이 너무 못하긴 했어요 쟤네는 쟤는 그나마 그래도 평균적으로 하냐고 자 스모크단덜리 여기로 거의 안오네 한번 털냈더니 비로 간거같은데 저기인가 흠흠 어유 아군을 때렸네 어이씨 나도 눈물었네 근데 아이고 이씨 와우 오마이갓 이씨 헬프 HP 빌딩 나이스 마지막 어딨어 라스트원 스테일 탑스테일 비사이드 나이스 디치기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상으로 따라와 저기죠 자 달리죠 아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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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것은 저기있구나 여기있다 동일하게 아이 피했나본데 이거 왜 못지 내가 시간 끌면 되잖아 위로 오는지 보고 씨 아깝다 아 다 잡은 건데 아 내 킬수 여기로 가는 길도 있긴 한데 여기로 가자 전 뭐 A가 생각 없긴 한데 저는 A가 낫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여기 가보자 사실 여기 이제 몰아칠 때가 됐는데 왜 안오지 희연하네 어떻게 됐죠? 아 왜 안와 씨 아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개빡치네 아 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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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제가 다 잡을 각이었는데 오 소울도 잡고 아이고 재작용이죠 저거 혼자 남았네 오 나이스 오 소울이 한 칸 하나 또 폭탄 들어갔죠 이래서 누구든지 무시하면 안돼 칸 깜짝이 잘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야 봉신 매치를 드럽게도 많이 했구나 아 템포 온 더 그라 나는 뭐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아아 아까 너무 실수로 해가지고 씨 실수했죠 그냥 드론 내지 만해도 되는건데 여기로 또 올 수 있어요 한번 먹혀가지고 안 오나 안 오나 에이씨 적인줄 알았네 괜히 기대했네 저기가 막히면 일로 올거거든요 제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정해야 되는데 폭탄 떨어져졌네 폭탄 떨어져졌네 폭탄은 떨어졌어요 아마 위에서 지금 다들 벼르고 있을꺼에요 지금 잡고요 스티키 마지막 화면 선거 총 갖다 들어가서 쏜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이스 잡았쩜 오호 점퍼는 원래 안좋수인데 여러분 레츠 빈 디 스 서리 다시 말해 승리해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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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소리처럼 1B 원사이비 다 이긴건데 아쉽다 돈 많이 안쓰겨 잘했네 오이고 탑탑 탓사이드 아이고아이고 미친듯이 뛰었구만 뒤치기 지리구요 어우 나이스 트라이 와 저함이 또 올라왔구만 얘들 돈이 없네 뭐 권총으로 복수를 하겠어 여기 또 알아 이번엔 또 여깄다 오씨 뭐야 미친새끼 어이 뭐 나를 쏘고 지랄이야 욕해 대장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냥 저렴 땜에 지금 당황해가지고 지금 아이고 쟤라 죽고 와우 와우 아우 잡았다 폭탄이나 지켜보지 음 음 지켜봤자 I believe in you 음 저게 기본적인 장전 스킬이죠 아우 20초 남았어 뒤를 왜 안보냐 뒤를 봐야지 아우 저거 설치하고 있으면 제일 재밌는데 아니네 저 올라왔다 나이스우 어 나이스 I'm ringed up 노바 노바 예에이 자 드디어 노바 달았네요 이건 8만 먹으면 뭐 뭐 그렇게 막 잘하지 않았는데 뭐 예에이 오우 나이스 제 친구도 노바3에 됐대요 롤롤롤 웃겨죽겠네 롤 노바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접귀 롤 롤 롤 롤 롤 아멘